10만마리 닥스 달성 10만마리 달성을 했구요 어? 교환 가능이겠지? 아 10만마리 난 원래 헤이스트 칭호와 비행기 의자까지 받아줬구요 의자나 한번 앉아보자 아 요런 느낌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슈퍼 헤이스트 포스터 백을 요렇게 먹었으니까 계산기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30852 더하기 2 0 3 7 1 더하기 3 2 6 더하기 9 1 0 더하기 5 2 5 7 더하기 8 6 4 0 더하기 7 7 9 더하기 1 3 5 1 1 더하기 9 1 3 3 더하기 9 1 9 2 5 5 나눠기 10 10개 평균 9개 한 11000마리 정도 잡을 때 한 마리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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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아 이게 처음에 10만마리인데 왜 그러냐면 앞에 퀘스트 열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앞에 퀘스트 열기의 시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게 10만마리지만 10만마리가 아니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곧 8 9 10